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레츠고 제 영상을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워렌버펫을 따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워렌버펫이 제일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아마 2019년부터 계속해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책을 사다가 읽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 책 그거를 많이 듣고 또 책도 읽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갖고 있는 버릇 아니면 뭐 취미 뭐 하여튼 하는 것은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뭘 읽었는지를 쓰고 또 거기에 이 책을 다 읽은 날짜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책을 읽었는지 좀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이 책을 읽는 데는 좀 긴 시간이 걸렸구나 그리고 이 책을 이때 읽었구나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읽은 책을 좀 이렇게 기록해둬요 뭘 읽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2022년도에 읽었던 책들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책 다섯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좀 나누고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들입니다 옛날에는 좀 더 읽었었는데요 작년에는 서른 권 읽었습니다 어쨌건 저쨌건 소설책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투자에 관한 책 그리고 뭐 투자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자기개발서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현명한 투자자 그 책은 빼기로 했습니다 그 책은 이제 매해 읽고 있고요 그리고 그 책은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에 매해 읽고 있는데 이렇게 책 소개하는 데까지 다시 한번 뭐 소개하는 건 뭐 그럴 것 같아서 그 책은 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좋았던 책 바로 레이 달리오의 Changing World Order입니다 이제 이 책은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었죠 책을 다 읽고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또 어떻게 변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썼고요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세상이 변해갈 때 왜 변해가고 그 변해가는 이유 그리고 변해가게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 그런 거를 좀 썼고요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좀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국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거를 좀 나누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이쯤에 있구나 라는 거를 레이 달리오만의 눈으로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맥그로 이카나믹으로 본 그 사람만의 생각이겠죠 한 번쯤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22년도에 읽었던 책 중에 두 번째로 좋았던 것은 바로 The Ten Commandments for Business Failure 이제 이 책은 워렌 버펫이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 조금 옛날 책인데요 읽어보면 참 재밌는 책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비즈니스가 실패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관점으로 투자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 저자가 자기가 이렇게 회사들을 보면서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게 대박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투자하면서 정말 이런 회사는 꼭 망하더라 이런 경험을 가졌대요 그래서 쓰는 책입니다 그래서 열 가지 어떤 회사가 그 열 가지 중에 하나도 한다면 그 회사는 망할 감학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열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회사가 망할지 그 열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제가 제일 생각나는 부분은 리스크 좀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는 회사들은 망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많은 매니지먼트가 회사에 있으면 좀 망하게 돼 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와 닿았던 거는 어떤 회사가 플렉스블 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융통성이 없다면 회사가 망하게 돼 있다 너무 자기가 가던 길만 고집하게 되면 망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로서 이제 지락스 그 카피머신 컴퍼니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무 그거에만 매달리게 돼서 망하게 되는 케이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정말 회사를 고른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CEO가 너무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면 귀를 열지 않는다면 망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아 이런 회사는 좀 피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회사를 사게 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10가지 중에 없는 회사를 고르면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이 저자가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좀 기억에 남는 참 재밌게 읽은 책은 바로 프로젝트 헤일멜입니다 이 책은 이제 소설책입니다 아 근데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이제 이 저자가 이 책 쓴 사람이 바로 마션이라는 책을 썼죠 그 영화로도 나온 마션 어떤 사람이 이제 화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남게 돼서 살아남는 막 이렇게 막 농사도 짓고 뭐 이런 건데 그걸로 뜬 다음에 다음으로 나온 책이 바로 이 프로젝트 헤일멜입니다 이것 또한 과학적인 공상과학 소설인데요 제가 공상과학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소설책에서는 확 느낌이 안 오고 공상과학, 사이파이 쪽은 아무래도 영화가 더 좋은데 참 신기하게 이 책은 되게 좀 스릴러 있고 박진감 넘치고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마 이 책도 영화로 나온다고 그래요 2024년에 라이언 고슬링 그 사람을 주연으로 해서 이 영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 기대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까 참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스포은 없으니까 이거 책을 읽어보면 어 이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어떤 남자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주로 나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스포 하면 안 돼요 뒤에 이런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프로젝트 헤일멜이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The Headspace Guide to Meditation and Mindfulness 이거는 이제 그 빌 게이츠가 예전에 추천한 책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 방학 때나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책을 소개해요 그래서 다섯 개의 책을 꼭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츠노츠라는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빌 게이츠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책 이번에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책 다섯 개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은 그 메디테이션 하는 책이에요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론을 좀 갖고 있고 명상이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얘기하는 책인데 그런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들고 또 좀 이렇게 따라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책은 메디테이션이 꼭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mindfulness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awareness를 가져라 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주변의 것들을 그대로 보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또 그거에 있어서 나오는 감정을 왜 나올까를 그냥 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그런 관점에서 쓴 명상책입니다 그래서 headspace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는 회사에서 뭐 스트레스가 꽤 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랑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단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변호사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 변호사들은 엄청나게 쪼아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명상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관찰을 하고 이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왔을까를 좀 보게 된다면 조금 아 이게 그래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될 때도 있고 또 머릿속에서 좀 아 일이 또 왔구나 좀 무덤덤하게 좀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마 제가 지금 두 번째 읽은 책인 것 같아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리고 2022년도에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과 좀 이렇게 나누는 마지막 책은 바로 I hate the Ivy League 그 말콤 글라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말콤 글라드웰이 써서 읽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보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그걸 파헤치고 좀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그걸 다시 좀 붙여서 자기만의 어떤 눈으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리포터였고요 뉴스, 어디 와싱턴 포스트인가 하여튼 어디서 뉴스 쓰던 기자 뭐 그런 사람이었고요 거기서 하다가 이제 너무 인기가 많게 돼서 작가로 나와서 지금은 책을 쓰고 또 그 팟캐스트를 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팟캐스터로 알게 됐고요 이제 이 사람이 하는 팟캐스트가 바로 Religionist History 이 팟캐스트인데요 이게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어떤 한 일을 남들이 그냥 다 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그거를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는 제가 그 팟캐스트 중에 제일 좀 저에게 충격이었던 거는 바로 그 맥도날드 프렌치프라이 대해서 이 사람이 팟캐스트를 했는데 옛날에는 프렌치프라이를 그 동물기름으로 튀겼대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사람들이 아 그건 너무 건강이 좋지 않냐 이래가지고 식물성 기름으로 바꿨는데 건강을 위해서 근데 맛이 너무 변한 거예요 옛날 동물성 기름은 얼마나 맛있겠어요 튀겼을 때 그런데 지금 식물성 기름으로 해서 좀 맛이 없어졌는데 맥도날드에서 괜한 그 어떤 외압으로 인해서 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건강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물성 기름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거나 너무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너무 충격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제일 요즘에 까는 게 바로 이 아이비리그입니다 이 미국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대학들 그들이 갖고 있는 돈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미국의 어떤 교육을 봤을 때 왜 그 큰 대학에만 돈이 많고 또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그런 것이 왜 나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인데 미국 욕을 많이 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책 종류가 엄청납니다 Outlier, Tipping Point, Blink, Talking to Strangers, David and Goliath 그리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책은 Outlier랑 바로 Blink입니다 이 두 책은 정말 추천을 합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마이콘 클라드웰 책을 읽어보신다면 정말 생각을 좀 열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사물을 볼 수가 있구나 이런 사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넓혀지는 그런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2022년도에 제가 읽은 책들 중에 좋은 거 다섯 개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뭐 이 책들이 최고의 책이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책들이다 왜냐하면 제가 읽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30권의 책들 중에 제일 좀 좋은 책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고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